가시의 찔려서 여러분 고생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가시는 큰 가시가 아닐지라도 선인장과 같은 그런 작은 가시만 찔려도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가서 매운탕을 먹다가 그만 가시가 목에 걸려서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략한다고 3천원짜리 매운탕을 먹었는데 병원에 가서 5천원을 주고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가시에 찔려 고통을 당해본 사람은 가시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 7절 상반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개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러면 바울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런 육체의 가시가 주어졌을 때에 그가 어떻게 하였느냐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육체의 가시가 주어졌을 때에 바울은 죽게 기도했습니다 자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바울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세 번 죽게 강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 번 강구했다라고 하는 말은 꼭 문자적으로 딱 삼세 번 기도하고 끝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세 번 기도했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가시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육체의 가시, 고난의 가시, 아픔의 가시가 주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그것을 운명론 쪽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운명론 쪽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 인생은 그런 거지 뭐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 아니야? 이렇게 인생의 가시를 운명론 쪽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가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속절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도의 무릎은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주어졌을 때에 그는 가장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런 육체의 가시가 주어졌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7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러 개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거기 보게 되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이 영급부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 가운데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만이 뭐예요? 스스로 높아지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성경은 자고라고 돼 있어요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사실을 언제 깨달았습니까?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런 육체의 가시가 딱 주어지니까 곧바로 깨달았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지를 언제 깨달았느냐 그러면 이 가시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괴로웠을 때 죽게 나와 간구하던 중에 기도하다가 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가시를 주셨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가시가 주어질 때에 왜 가장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에 왜 내 가정에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가시가 주어졌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가시가 주어졌는지 예를 들자면 나의 그 어떤 악함 아니면 용서하지 못함 아니면 게으름 아니면 내 안에는 탐욕 아니면 내가 청지기로서 시간을 바르게 관리하지 못해서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와 정륜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가시가 주어졌을 때에 기도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가시가 주어졌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바울은요 학문적으로 보나 가문으로 보나 도덕과 윤리로 보나 영적인 체험으로 보나 영적인 은사로 보나 교만해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스스로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바울이 스스로 교만하여 질까봐서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체험했고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교만하여 버림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많은 지식과 그 많은 영적 체험과 그 많은 은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말이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가 남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남보다 좀 더 좋은 환경에 살고 있고 남보다 많은 어떤 체험을 하게 되고 남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남보다 어떤 영적인 은사를 많이 갖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자만해집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남보다 더 많은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영적 세계를 신비하게 체험했는데 그것 때문에 스스로 자만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하하고 청제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누가 스스로 교만해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한결같이 다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재성 때문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아니 우리 인생 가운데 가시가 주어지지 않으면 내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보다 영적인 우월감을 갖게 되고 교만에 빠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가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 인생에 가시를 주십니까? 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교만하여 버림받는 것보다는 육제의 그 가시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가시를 주실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이 육체의 가시를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세 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구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요 나에게 이러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촉하도다 분명히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바울의 기도를 들으셨지만 바울이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없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촉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촉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육체의 가시가 주는 고통 속에서도 이미 내가 너에게 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라는 얘기죠 내가 너를 담에서 도상에서 만나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수많은 개시를 보여주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육체의 가시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기도의 거절이죠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는 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거절을 은혜로 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형통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거절을 은혜라고 보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저주로 생각했던 그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은 거야 기도의 응답만이 은혜가 아니고 때로는 기도의 거절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쪽도 내 아멘 안 하시네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들으면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기도하자마자 곧바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탄일도 기도할 때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때로는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직 때가 아니다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더 좋은 곳이 있는데 너는 왜 그것을 구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넘치도록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편에서는 그것이 거절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거절도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응답의 한 방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거절됐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농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무슨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겨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맙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겨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자신보다도 가장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무엇이 내 영혼에 유익이 되고 무엇이 내 영혼에 손해가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준이 영혼이 아니에요 언제나 무엇이 내 영혼에 유익이 될 것인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영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그냥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무엇이 내 영혼에 유익이 될 것인지 무엇이 내 영혼에 손해가 되는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많은 경우에 우리 영혼이 가장 잘 될 수 있는 내 영혼에 유익된 방향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그 문제를 그대로 놔둔 채 그 문제를, 그 상황을, 그 고난을, 그 터널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했잖아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해결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역시 뭐죠? 놀라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내 영혼에 가장 유익된 방향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 말은 왜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지만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아 주었고 여기까지 내가 너를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불평과 원망만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 준 나의 사랑을 나의 극류를 나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커 보이고 가시로 인한 아픔이 아무리 커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문제보다도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고통보다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아무리 이런 것이 많아도 여러분 은밀하게 계산해 보세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므로 불평과 원망에 앞서 이미 내가 받은 은혜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은 자신의 간절한 기도가 거절당했을 때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첫째로 크게 기뻐했습니다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도리어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기뻐하므로 그랬습니다 바울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그 간절한 기도가 거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가시가 물러간 것도 아니고 자신의 처지와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닌데 바울은 기뻐했어요 그것도 여러분 크게 기뻐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기뻐한 거예요 왜? 왜요? 그 이유는 가시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지 알았어요 내가 여러 개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스스로 자만하지 못하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가시를 주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여러분 기도 안에서 시험 드는 사람도 많지만 기도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억수로 많습니다 기도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남보다 금식하고 작전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 기도에 응답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거절했지만 크게 기뻐했어요 혹시 여러분 기도 중에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서 그것 때문에 기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가 거절되었을 때 기뻐하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기도가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데 내 영혼에 유익된 방향으로 가장 선하게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사람만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도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9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강함을 늘 이렇게 드러내 보이려고 하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늘 자기 자신의 강함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함은 숨기려고 하죠 그런데 바울은 도리어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약할 때 내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주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언제 가장 강한 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 언제가 가장 강한 때입니까? 여러분 건강할 때입니까? 높은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입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역설적으로 주님 안에서 내가 가장 약할 때입니다 주님 안에서 가장 내가 약할 때가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강한 때입니다 주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나는 흙덩어리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습니다 내게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게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아는 것도 없습니다 주님 주님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의 힘이 되어주십시오 주님 내 인생의 능력이 되어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기름 부어주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가시 앞에서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육체의 가시가 결코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배배의식에 사로잡힌다든지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도리어 우리의 약함과 육체의 가시가 크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중에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아파서 울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가시를 가시로만 보지 말고 가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랬어요 바울은 처음에는 그 가시가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가시를 가시로만 보지 않았어요 그 가시 속에 숨겨진 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가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어요 그래서 도리어 크게 기뻐했고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 때문에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가시를 가시로만 보지 말고 그 가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가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빛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성경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와도